이번 시간에는 PHP에서 정규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표현식은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부르고요. 정규표현식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자를 처리할 때 원하는 문자를 검색하고 또는 검색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매우 편리하고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표현식입니다. 정규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인데 정규표현식은 PHP나 JavaScript와 같은 언어처럼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PHP나 JavaScript나 Java와 같은 언어에 정규표현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작은 언어로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표현식은 언어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쓰는 에디터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정규표현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인데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입니다. 제가 에디터에서 Ctrl-H를 누르면 아니 Ctrl-F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괄호를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저기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놓게 되면 당연히 이만큼이 검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괄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텍스트를 검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의 정규표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하면 이제 제가 검색을 할 때 정규표현식의 문법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정규표현식의 문법을 이해하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해 못 한다고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괄호 그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괄호와 괄호를 선택을 한 건데요. 괄호 안에는 어떠한 텍스트가 이렇게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중간에다가 점을 찍고 더하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괄호와 괄호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에디터에서 강조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 True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Replace All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었던 것을 한 번에 True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예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을 정규표현식으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표현식의 단점은 이 정규표현식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적은 코드로도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언어처럼 뭔가 사람의 생각의 흐름처럼 차근차근 코딩을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하나의 복잡한 기호들의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표현식은 문법적인 구조가 일반적인 언어와는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용할 때마다 까먹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정규표현식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규표현식을 또 항상 쓰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쓸 때마다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부담이 돼서 저도 이번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정규표현식에 대한 공부를 좀 확실히 했습니다.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표현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표현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못하면 여러가지 컴플렉스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만든 수업을 잘 한번 보시고 정규표현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감을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규표현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규표현식에 대한 선행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PHP에서 정규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정규표현식 자체를 배우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규표현식에 대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이나 튜토리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수업을 아예 못 가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 정규표현식의 패턴들에 대한 동영상이 지금 없는데 제가 등록해 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동영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한 1시간 정도 분량일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규표현식의 어떤 기호들, 문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익혀두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수업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 정규표현식을 모르는 분들은 무턱대고 다음 수업을 따라오실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교양 차원에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 후속 수업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표현식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거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 정규표현식에 대한 치트 시트 보통 컨닝페이퍼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컨닝페이퍼는 시험 볼 때 쓰는 그런 나쁜 의미의 컨닝페이퍼라기보다는 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쉽게 쉽게 리마인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문서를 보통 치트 시트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규표현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정규표현식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규표현식을 사용할 때는 요런 것들을 북마크를 하던지 아니면 벽에다 붙여넣던지 해서 요런 걸 보면서 정규표현식 코딩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규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도의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정규표현식을 어떻게 쓰는가 php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기 전에 지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규표현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더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php 코드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p-leg, underbar match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는데요. 저 함수는 php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요런 걸 API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정규표현식의 문법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leg match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php라고 제가 써줬습니다. 요거는 정규표현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php is the web scripting language of choice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텍스트 대상입니다. 자, 근데 요기 뒤에 i가 붙어 있다는 것은 요기 있는 php라고 하는 것이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얘는 소문자 php일 수도 있고 대문자 php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것을 이 정규표현식으로 요 뒤에 있는 요 문자를 검색한다면 어디가 걸릴까요? 예, 바로 이 부분이 걸리겠죠. 이 php-leg match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요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정규표현식으로 자,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이 문자를 검색했을 때 만약에 그 검색된 결과, 이 매치되는 것이 있다면, 검색이 된다면 그러면 php-leg match라는 요 함수는 숫자 1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색이 안 된다면 숫자 0을 리턴하고요. 만약에 문법적인 오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false를 리턴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if문의 조건문으로 php-leg match를 받게 되면 요것이 현재 검색이 됐기 때문에 리턴값은 1이 되고 php에서 리턴 1이라고 하는 값은 예, true랑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true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된다고 제가 이전에 데이터 소개할 때, 데이터 형식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f가 true가 되기 때문에 match was found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php가 여기에 있는 검색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php의 리턴값은 0이 되거나 또는 문법이 틀렸다면 false가 되면서 else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돼서 a match was not found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 php에서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표현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php에서 사용하는 표현식은 약간의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php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역 슬래시가 있고 뒤에 역 슬래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분자라고 해요. 즉, 정규 표현식과 정규 표현식이 아닌 것을 구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구분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 오픈 튜토리얼에서 올려놓은 게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php, bar라는 변규 표현식, 이것도 정규 표현식, 그리고 이것도 정규 표현식이고 이것도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규 표현식의 시작에 만약에 역 슬래시를 썼다면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역 슬래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샵으로 시작했다면 샵으로 끝나야 되고, 더하기로 시작했다면 더하기로 끝나고, 딱 느낌표로 끝나서 시작했으면 느낌표로 끝나야 됩니다. 이런 걸 구분자라고 하고, 구분자로는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벳 a나 b와 같은 이런 알파벳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자를 우리가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정규 표현식 부분과 정규 표현식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이 두 번째 부분 있죠? 예, 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 자, 패턴 모디파이어라고 합니다. 즉, 패턴을 수정하는, 패턴이 동작하는 방법을 수정하는 놈이라는 뜻에서 패턴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패턴 모디파이어에 대한 어, 제가 링크를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이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i와 m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자, i라고 하는 것은 이 k 슬래스라고 해서 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규 표현식이 동작하게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어, php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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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i라고 적어주게 되면 자, 이 i에 의해서 이 php는 대문자건 소문자건 php라는 알파벳만 포함되어 있으면 예, 그것을 정규 표현식에 검색을 해주는 거죠. 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멀티 자,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자, 이거 정규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어, 코딩 에브리바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dollar 그리고 body라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이 body만이 강조 표시가 됩니다. 이 body가 선택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dollar라고 하는 것은 이 boundary, 이 경계를 지정하는 어, 패턴인데 이, 어떤 데이터의 가장 끝부분의 끝부분의 경계를 지정하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이 패턴 앞쪽이 body이기 때문에 요것이 선택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여기에는 지금 여러 줄이 있어요. 요것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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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죠. 그런데 만약에 각각의 줄마다 이 body를 다 선택하게 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는 multi-line이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행마다 그 행의 끝에 오는 body라는 텍스트를 찾아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이 multi-line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php에서는 예, 만약에 multi-line 모드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뒤에다가 m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정규 표현식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법 php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쉬고 다음 동영상에서 후속 예제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